문세윤. 무슨. 증명사진. 일단 다. 나 몰랐어. 대단하다. 정답을 맞춰주신 문세윤 선수에게. 참. 여기 계신데 제가 먼저. 우와. 너무 작네. 저런 건 안 먹는 게 나아. 아이고. 그럼 나 먹어야지. 이거 또 불을 놓으면. 허브맛 살짝 뿌렸네. 와우. 맛있게 드시네. 맛집이야. 자. 증명사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출연자들의 증명사진을 저희가. 갑자기. 진짜? 자 누구의 사진인지 한 장씩 공개해볼까요? 한 분은 흑백사진일텐데. 아 뭐지? 증명사진 없을텐데. 어머 어머. 아 소혜. 아 소혜. 소혜 저 때 이뻤지. 아니 저게 몇 살 때예요? 저 고등학교 때예요. 지금 똑같아. 넌 9살 때잖아. 지금 몇 살이야? 저 21살입니다. 뭐야. 2년 전이네. 고맙네. 아 이거 뭐야 이거. 이용진 아니야 이용진. 이용진 아니에요? 아 라비? 저요 저요. 이용진 씨 아니에요. 우와. 잘생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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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났어. 아니 세 번째는 너무 찍기 싫은 사람같이 나왔는데. 네가 뭘 알아. 세 번째 약간 반항기질이 보인다. 어 놀았어. 이때 한참 놀 시기다. 정말 그냥 굴욕이 없네. 좀 관리 좀 해요. 진짜 아까워서 그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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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옛날 사진 누구야? 야 진지. 이거 이북 사진이야 이북 사진. 왜 나 흑백이야? 딘딘 진짜 용됐다. 아니 나 근데 이 X대 인기 터졌어. 야. 뭘 터져 옆자꾼한테 터졌겠지.